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이 뭔지 배웠잖아요. 오늘은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그러니까 야, 너 원소 몇 개 있어?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원소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집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너 몇 개 있냐고 몇 개냐, 3개냐, 100개냐, 300개냐 이런 것들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배울 개념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먼저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 개 있어? 셀 수 있냐? 그러면 너는 유한집합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미만의 자연수. 10미만의 자연수면 어디까지야? 9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런 애들은 유한집합이다. 자, 그런데요. 셀 수 없는, 원소가 셀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자연수들의 모임 이랬어. 자연수 셀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런 애들은 우리가 아, 원소가 무수히 많구나. 그러니까 너는 무한집합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원소가 아예 없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걔도 유한집합이다라는 얘기야. 어, 어쨌든 빵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특별히 공집합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 그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지. 아침 먹고 땡고 표현. 점심 먹고 땡고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다. 아, 그러면 어쨌든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공집합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개수, 몇 개냐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야, 걔가 만약에 유한집합이로 쳐보자. 걔 원소를 셀 수 있다, 쳐보자. 그렇다면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걸로 쓰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거야. 팔 아프니까. 팔 빠지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이거 넘버에 N자를 따서요. 아, 이렇게 NA로 표현하는구나. 자,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공집합 같은 경우, 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0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겠죠. 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 집합 A를 뭐 아주 간단하게 1, 2, 3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야, 집합 A의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3개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 집합 A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을 내가 지워. 지우면서 몇 개니?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근데 그게 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뒤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본격적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 공집합이냐?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느냐? 0이 있느냐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공집합부터 가볼게. 공집합 얘들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며. 원소의 개수 몇 개? 0개, 0개. 그러니까 아, 원소의 개수 0개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당연히 0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 0이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안에 공집합이 있대. 얘들아, 이거는 마치 어떤 상황이나 똑같은 거냐면, 내가 어떤 집합이라는 것을 어떤 틀로 볼 거야, 틀. 얘가 집합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 뭐야? 공집합이야. 그런데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생긴 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마치 내가 재활용을 할 건데, 플라스틱 안에 빈 플라스틱을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겠지. 따각따각. 한 개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집합 안에 아, 얘 빈 통, 빈 깡통 하나 넣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긴 깡통 하나를 원소로 데리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한 개 있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원소 몇 개야? 한 개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 조금 전에 이거 헷갈리겠지만 이거 나올 때마다 헷갈림을 지우면서 혼잣말 할 수 있어? 혼잣말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 난 잘했었는데. 지우면서 속으로 혼잣말 해. 뭐라고? 몇 개니? 라고 지우면서 해줘야 돼. 그럼 몇 개야? 어, 한 개 있네. 1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건 공집합하고 0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긴 원소는 0 하나 있네. 어,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몇 개? 한 개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럼 같이 한번 혼잣말 해보자. 어떻게? 지우면서 몇 개니? 몇 개니 해줘야 돼. 그럼 이거 한 개 있네.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야. 지우면서 몇 개니? 몇 개니? 하나 있네. 1. 몇 개니? 몇 개니? 아무것도 없네.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같이 문제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내라 이랬어. 자, 그럼 지우면서 연습할 거야. 몇 개니? 몇 개니? 아무것도 없네. 0이다라고 이야기해줬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자, A는 이렇게 생겼대. 지파배기가. 그럼 지우면서 어떻게 할 거야? 몇 개니? 몇 개니? 어,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라고 적어줬어야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우면서 어떻게 해요? 몇 개니? 몇 개니? 세 개요. 몇 개니? 몇 개니? 두 개요. 그럼 3 빼기 2는 얼마? 1이다라고 이야기해줬어야 되겠죠. 4번 갑니다. 어,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럼 역시 지우면서 몇 개니? 몇 개니? 몇 개야? 두 개. 몇 개니? 몇 개니? 세. 현타가 와도 어쩔 수 없애들어. 혼잣말 해야 돼. 이렇게. 그럼 2 더하기 3이겠죠? 그럼 얼마? 5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야지. 마지막 가볼게요. 어, 얘는 A가 이렇게 생겼대. 아, 그럼 X 얼마야? 아, 6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개니? 몇 개니? 한 개요. 어,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선생님 결국 원소나율법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한 개 있구나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오른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른 것만을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어쨌든 가보자. 자, A는 아, 깡통 하나 데리고 있는 애구나. 공집합이 아닌 거야. 공집합을 데리고 있어. 깡통. 흔들면은 소리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개니? 몇 개니? 하면 어, 한 개 있어요. 맞는 말. 두 번째는요. 몇 개니? 몇 개니? 두 개요. 너는 몇 개니? 몇 개니? 한 개요. 그럼 2 빼기 1은 얼마? 1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 자, 디귿 가볼게요. 집합 B에 대해서 B의 원소의 개수랑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똑같대. 어, 그럼 뭐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얼마? 0개인데. 아,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야, 너 그럼 공집합이야. 맞는 말 되겠죠. 아,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원하는 정답.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연습이 필요해. 3번 가볼게요. 아, 이번에는 조금 우리 더 헷갈리게 했어. 일단 집합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네들의 개수를 합친 걸로 구해달래. 그럼 일단 A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지. 너무 치사해. 갑자기 2차 방정식. 그럼 어떻게 생겼어? 얘.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지고 X값 구해주면 1 또는 2 나오잖아. 그럼 나 집합 A를 원소 나을 법으로 표현해주면 1, 2 이렇게. 아, 그럼 얘 몇 개야? 두 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어떻게 생겼어?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정수가 뭐 있어요?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3개 있겠네. 그러니까 선생님 B는요. 아, 너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얘 몇 개 있어? 3개 있네. 몇 개니? 몇 개니 주면 2개. 몇 개니? 몇 개니 주면 몇 개니?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합쳐라. 그리고 몇 개니? 2 더하기 3이니까. 아, 정답은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마지막 한 개만 더 가볼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어,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아져라 하는 정수 K값을 찾아,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내대. 어,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 집합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나 이거, 이거 모르면 풀 수가 없겠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X는 실수래.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풀기 위해서 인수비대가 안 되네. 근해 공식 쓸까? 근데 봤더니 얘들아, 얘는 실수인데 근해 공식 쓰기 전에 판별식 구해보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나와. 다시 말해서 실근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 어쨌든 2차 방정식의 해 구해봤자 뭐 I 포함된 애들 나오겠지. 그럼 실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근이 없구나. 아, 그러면 너희 A는 공식합이야, 공식합. 아,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판별식 D 구해보면요. 짝수 공식으로 구하면은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씨. 얘 0보다 작게 나오는구나. 아, 그럼 얘니까 실근 없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 공식합인데, 그럼 얘 얼마야? 어, A의 개수 0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B도 마찬가지로 그럼 개수가 0개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도 야, 너도 나랑 똑같이 가자. 너도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판별식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냥 짝수 공식 이렇게 가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씨.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도 0보다 작아야지 실근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은 16K 제곱 마이너스 64, 24. 64, 24K가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8K로 묶읍시다. 자, 8K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2K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거 부등식 풀어주면 K가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2분의 3 사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정수 K 개수 몇 개? 이거 만족하는 거 1, 1개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1개다. 그래서 원하는 정답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집합인데, 어, 뭐야? 앞에서 배웠었던 거 다 섞여서 나오는구나. 조금 치사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은요. 집합에서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유한 집합이냐, 무한 집합이냐, 공 집합이냐. 그리고 걔네들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파트들 많이 있으니까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 안녕.